당장 급한 불은 이걸로 꺼. 천천히 갚아도 돼. 임직원 대출받으면 절의 대출 가능해. 세상 그런 거 모르고 살아서 모르겠지만 대출하면 당장 지낼 곳은 마련할 수 있을 거야. 당분간 네가 가진 돈은 어머님 빚 갚는 데 쓰지 마. 나중에 상황 더 안 좋아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. 일단 너 살 길부터 찾아야지. 네 말이 맞아. 나 오빠가 너랑 바람난 거 아닐까 의심했어. 오빠한테 여자가 있었대. 입 밖으로 꺼내니까 더 비현실적이네. 보다시피 나도 너만큼 엉망이야.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. 주인공 병 같은 건지는 몰라도 이 와중에도 난 네가 신경 쓰이네. 그래서 또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고 말이야. 거절하지 마. 그냥 내 만족이라고 해두자. 거절하지 마. 어떻게 왠지 나. 감사합니다.